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소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20만이 넘는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